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가을, 스포!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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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다고 들었는데 근데 연휴만 긴 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럴게요. 근데 추석하면 맛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저 갈비요. 갈비요? 갈비요. 갈비요. 좀 빨리 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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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이다! 여러분, 국가만 좋아하세요. 국가만 좋아하세요. 국가만 좋아하세요. 저보다, 저보다, 저보다.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은 추석에 가족 여러분들과 송편도 빚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윷놀이, 윷놀이! 그리고 귀경길 이동 중에 지루하시게 느껴질 때는 저희 스누퍼의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스누퍼의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얀의 슈퍼,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